자막뉴기 안경 때문에. 주세요. 주세요. 빈스윙 몇 번만 더 하실래요? 공 끝까지 보고. 좋아! 좋아! 나이스, 굿샷! 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MC야! 너무 잘했어요! 무조건 갔다, 그냥 여기다가 찍어버려야 돼, 그냥. 굿샷 원래 잘하니까 괜찮아. 발을 많이 비벼, 많이. 지금 턱에 붙어있어서 사실 어드레스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모두가 집중할 걸 셨습니다. 네, 그래도 나왔어요. 근데 사실 삿불이나 다른 미스보다는 차라리 이게 훨씬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냥 치던 데서 칠 거겠다. 지금 이제 퍼플팀의 소유 선수가. 포치샷! 포치! 네! 포치! 포치! 네! 와, 파이팅! 좀 짧았다. 포치! 네, 좋아요. 장재균 선수랑 지금. 지금.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서 홈컵에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레드팁! 오! 좋아, 좋아, 들어가! 레드팁! 오! 들어가, 좋아! 오! 들어가, 들어가! 오! 좋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진짜 아깝다. 진짜 아깝다.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네, 오케이, 마무리! 네, 오케이입니다. 멋있다! 아, 아깝다. 아, 짧네요. 아깝다. 아쉽습니다. 오케이. 찬성 팀장님이 마지막 컷팅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삐조 경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삐조 경기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선수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비가 거세진 와중에도 저희 끝까지 정말 집중력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인류입니다. 중국 다정에서 펼쳐지는 신경전 골프 심리 게임 골프스타K 치열한 골프 게임이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멋지고 저는 아름답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악천흙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경기가 끝났는데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종혁 팀장님? 네. 네. 어떠셨습니까? 골프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고 이제 제 인생에 펄선 플레이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없는 걸로? 정말 남에게 기대면 안 되는 정말 내가 다 해결해야 하는 그런 플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희루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꼴찌 쟁탈전을 정말 치열하게 했거든요. 끝까지. 어쨌든 1위가 아니면 꼴찌라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희가 꼴찌를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다사다단했던 팀이에요. 그렇군요. 두 번 죽이시네요. 네. 저희는 정말 아둥바둥. 아둥바둥이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둥바둥 잘 열심히 올라와서 오늘 스코어에는 만족을 하고요. 오늘 샷이그라는 거가 진짜. 이글. 이글이 아니죠? 이글은 아니고. 이글같이 느꼈나봐요. 그러니까 샷으로 버디를 하셨어요. 샷버디를 하셔서. 샷버디? 150m짜리? 샷버디. 아 그래도 너무 멋있는 경기 봐서. 그치. 와 이건 MVP다. 미세하네. 아 그래도 너무 멋있는 경기 봐서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제 시상식을 할 텐데. 먼저. 오늘 리어리스트 시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어핀. 말씀드리면. 9.75m를 기록한. 오렌지 팀의 이정흥 프로에게 리어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천천히 가세요. 자 리어리스트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굿샷 굿샷. 트로트 굿샷. 그린에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야 돼. 귀여워. 자 부산으로. 골프팩과. 그리고 포스턴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네네. 대박이다. 예뻐 예뻐. 우승팀 발표하기 전에. 또 MVP를 먼저 발표해 볼까요? 어? MVP가 있어? MVP를 해봅니다. 두 프로님들이 정말 고심한 끝에. 아 누굴 줘야 되나 계속 고심했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오늘 우리가 MVP를 한 명을 꼽아야 되는데. 그렇죠. 위원님들의 두 분의 말씀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머릿속에 있는 그분이 있을 텐데. 사실 레드팀에 장재근 프로가 정말 해결사 역할을 너무 잘해줬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좋습니다. 오 멀리트라구 작았어요! 110! 부샷! 과연 좋아요? 네. 오! 나이스! 부샷! 안 돼, 안 돼. 좋아! 한 송이 나왔어요. 부샷이라고. 좋아! 멋지다!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온상민 선수. 온상민 선수? 오, 진짜요? 오늘 굉장히 또 다른 사람이 됐어요. 좋네요. 그래도 잘 갔습니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오늘 쪘어요. 좋아. 나이스, 굿샷. 뭐야. 오늘의 주인공이야, MVP야. 너무 잘했어. 사실 그래도 MVP라면 잘한 분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유성기 님을. 유성기 님. 좋은데요? 위치 좋습니다. 아이엔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이스. 다 왔다. 아무래도 A조에서는 제일 잘한 팀이 그린 팀이에요. 그렇죠. 네, 팀에서 제일 잘한 분을 제가 한번 잘 고민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이제 하늘 프로랑 같이 상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몇 살 잡아야죠. 몇 살 잡고. B조다. B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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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발표를 김하늘 프로님께서 직접 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부터 경기한 오늘의 MVP는. MVP는. 바로. 바로. 장재균 프로님입니다. 장재균 프로님입니다.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장재균 프로님. 배치셨나 보다. 김하늘 프로님이 직접 장재균 프로에게 MVP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와, 좋겠다. 아니, 우리 팀이 이렇게 다 싹쓸해도 되나, 이거? MVP가 선정이 되면 거의 우승은 아니라는 얘기겠죠? 우승팀에서 MVP가 나오지 않나요? 대부분 우승팀에서 안 나오지 않나요? 우승은 여러분들이 잘 친 거지만 MVP는 잘 친 거를 두 분이 합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승팀하고 MVP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 가져가는 건가요? 이제 우승팀을 발표하기 전에 제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린다면. 마지막 홀까지 몰랐어요. A조의 경기 결과를 듣고 정말 역전을 거듭하는 모습을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꼴찌 싸움 치열했습니다. 끝까지 가서 이제 판명이 났는데요. 그 점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골프스타 K. 과연 우승팀은 누구일지? 최나연 프로님이 직접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어제 오늘 이틀간 너무 모든 분들이 고생 많으셨고요. 미도 오는데 너무 수고하셨고 끝까지 열심히 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승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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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우승팀은? 우승팀이? 그린 팀입니다. 그린 팀! 대박! 우승팀은?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우승팀, 그린팀의 피처링 김... 김서형 절반은 있어 사실 그린팀이 25점이고요 레드팀이 24점입니다 한 점 차이였고요 대박이네 16홀 끝났을 때 레드팀이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17홀에서 다시 동점으로 됐다가 마지막 홀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나가네 우리 빗줄기도 굉장히 두껍고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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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한 바퀴 나이스 들어갈까요? 아, 선착권 살았습니다. 모든가 짚지 말던 샷입니다. 괜찮습니다. 네트 팀. 좋아, 들어가. 네트 팀. 좋아, 좋아. 좋아, 들어가. 잠깐만. 우리 레드팀은 정말 선전을 해 준 게 비가 더 내렸거든요. 마지막에 더 쎄차게 퍼부는 과정에서도 정말 선전을 해 주셔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레드팀에게 박수. 그러네, 엠베이팀 차트는. 사실 저희는 우승도 되게 소중하지만 저희가 오늘 4점이 깎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 맞아요. 4점이 깎인 게 있어서 전후반 한 후투르면 우리가 그래도 잘 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신들리. 정신들리. 그 점수를 잘 깎았죠, 그렇죠. 네, 처음에. 스타 카드를 뽑은 게. 아우, 정말. 처음에 1호를 줄이라고 계속 누가 이렇게 옆에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1호를 줄였으면 저희는 저희가 우승 못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전반 9홀에서 저희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김서영 프로가 계셨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의 제일 큰 수는 우리 신종선 씨였습니다. 신종선 씨가 정말 한 치의 어떤 오차도 없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잘 지켜주셔서 저희가 이 길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종선 씨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오, 예쁘네. 예쁘네, 예쁘네. 트로피부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찾아주시죠. 야, 트로피 언제 받았더라.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가운데 가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블루 팀. 정희루 팀과 바이올린 소유 팀 남아있죠. 사이좋게 공동콜치입니다. 아, 진짜? 공동이야? 아, 저는 이상한데. 아, 이게 너무 아쉬워요. 단독 골질을 쏟아줬는데. 오늘은 경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골질 거라고 생각하고. 놀려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공동콜치 이래가지고. 아니, 근데 오늘 정말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 마지막. 너무 대박이었어요. 와. 이게 성장한 데니까요, 이틀 동안. 사실 우승팀이 상금을 받는 건 맞지만, 나머지 팀분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이렇게 박수를 받을 만한 충분한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마무리를 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24명의 플레이어에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진 신개년 골프 심리 게임. 골프스타 K. 이것으로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골프스타 K. 고맙습니다. 재미있게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밌게 잘 되었습니다. 재밌게 잘하셨습니다. 진짜 재밌게 해달라고 conversations pirate하게. 미구이 지배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살아가 cidade 미라인으로 예를 보내기 너무 재밌게 잘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